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주 남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는데요. 당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. 자칫하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위기의 순간,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막아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신혜지 기자입니다. 늦은 밤 달리는 버스 옆으로 섬광이 번쩍입니다. 버스 정류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난 겁니다. 버스 기사는 재빨리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버스에 있던 소화기를 챙겨나갑니다. 같은 시간, 버스 앞에 세워진 SUV 차량에서 내린 시민도 다급하게 달려갑니다. 소화기 한 대로는 역부족이었던지 버스로 돌아와 또 다른 소화기까지 동원합니다. 소방당국은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행동 덕분에 다행히 큰 불길은 4분 만에 잡혔습니다. 대기도 좀 건조한 상태였고, 사람도 일단 야산 방향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. 연속 확대 가능성이 좀 많았죠.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기사님이 너무 진화를 잘해주셔가지고. 초기 진화가 없었다면 대형 산불로 번질 뻔한 아찔한 순간. 빛나는 시민의식을 발휘한 시민들에게 소방당국은 감사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.